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BOE 모닝뉴스 진행을 맡은 김용곤입니다 BOE 헌장에 맞춰 더욱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다음 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비난 담화를 내놨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무례하고 몰상식한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의 이런 언행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남북관계가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17일 철면피한 감원의서를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6.15 선언 20주년 기념사 내용에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제1부부장은 한국 측이 지난 2년간 미한 동맹만을 우선시해왔다며 문 대통령이 책임 있는 당사자이면서도 아쉬움이나 토로하는 철면피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자기 변명과 책임 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된 남조선 당국자의 연설을 듣자니 저도 모르게 속이 매승매식해지는 것을 느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한국정부당국의 특사 제안을 공개하면서 뻔한 술수의 불순한 제의라고 거부하며 특사 파견 같은 비현실적 제안의 신용이 아니라 올바른 실천으로 보상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청와대는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되며 남과 북이 직면한 난제들을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가자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북한의 비난은 무례하고 몰상식한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북측이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 이러한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입니다 이는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의 이러한 사리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또 한국이 상황 타개를 위해 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한 것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전리 없는 비상식 행위라면서 북한의 언행으로 발생한 일련의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되돌릴 수 없다며 북한의 소통을 통해 협력 사업을 찾아 나가자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발표를 통해 17일 현재 구체적 군사 행동이 검토되고 있다며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선 공업지구의 연대급 부대와 화력 구분대들을 전개하고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했던 초소도 다시 진출하며 모든 전선에 포병 부대를 증가하고 남북 접경에서 각종 군사 훈련도 재개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군당국은 북한 정권이 남북 군사 합의 파기와 군사 도발을 감행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7일 북한이 사실상 남북 군사 합의 파기를 예고한 데 대해 실제 행동에 옮길 경우 북한 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남북 군사 합의에 배치되는 각종 군사 행동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은 현 안보 상황과 관련해 북한군의 통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 유지를 통해 군사적 위기 구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연철 한국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17일 기자들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많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남북관계 악화에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면서 이런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남북 군사 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고 비무장지대 내 군부대 전개를 밝힌 가운데 미군 통신감청 정찰기와 주한미군 정찰기가 잇따라 한반도 상공 정찰비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해군 정찰기인 EP-2E와 주한미군 RC-12X 가드레일 정찰기는 17일 한국 수도권 상공을 비행했으며 자세한 비행 경로와 시간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한국연합뉴스 등 언론이 한국군 소시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EP-2E는 신호 정보를 수집하고 정찰하는 항공기로 지상과 공중에 모든 신호를 포착하고 미사일 발사 전후 방출되는 지은자 신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또 RC-12X도 작전수행부대의 표적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정찰기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공군은 북한 정권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조기경보기 PCI 3대를 운영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운영할 것이라면서 미안 군당국의 대북감시태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뒤 혼수상태로 귀국해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씨 사망 3주년을 맞아 그의 죽음을 기르는 초당적인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미국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칸의 기자입니다 북한 여행 도중 북한 당국에 의해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를 송환된 뒤 며칠 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씨 사망 3주년이 되는 6월 19일을 맞아 그의 죽음을 기리는 결의안이 미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 정부를 비난하면서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규탄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유엔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투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원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로버트 포트먼 의원과 민주당의 쉐로드 브라운 의원은 16일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에 의해 수감되고 학대를 당한 뒤 숨진 오토 원비어를 기억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트먼 의원은 우리는 원비어가 절대로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원비어와 그들이 불법적으로 억류해왔던 모든 사람들의 저질렀던 북한 행동들에 지속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고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계속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궁극적으로 원비어의 생명을 아사간 북한의 인권유린을 중단시키기 위해 강력한 미국의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원비어를 기억하면서 북한이 자국민과 수년간 억류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저질렀던 인권 침해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두 의원은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상원의원 또 공화당의 페투미 상원의원과 함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원비어법 통과를 주도했습니다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원비어법은 불법 대북금융거래를 돕는 해외금융기관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북한 정권의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긴장고조 행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16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 행위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회복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성의를 다해 대화 재개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논평에 대해 르몽드 등 프랑스 언론들은 프랑스가 속해 있는 유럽연합 이후에 공식 논평과 별도로 나와 주목된다고 평가하고 한반도에서 진행된 지난 2년간의 긴장 완화 국면이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16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외교적 노력을 저해하는 어떤 행동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북한이 신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미국 본토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은 인류 전체에 대한 안보 위협이자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17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이같이 우려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용인할 수 있는 행동으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이어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세 차례에 걸친 단독 정상회담 기회를 부여하였다며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얻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